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 신당동의 한 아파트 79제곱미터는 최근 천만 원 상승해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의 전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창동의 또 다른 아파트 112제곱미터 역시 천만 원 올라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의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물건을 구하나 하더라도 전세가 올라서 계약이 쉽지 않고 주문가가 못해지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이죠. 이처럼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만 68만 건. 2013년 전체 132만 건의 전세가 만기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전세 대란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내년에 입주 물량은 한 8만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공급은 딸리는데 수요자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전세 대란 염려가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35만 건, 3월에만 14만 건 정도로 여름 이전 2분기까지 전업세 재계약 물량이 다량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 시장이 다소 불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주 아파트가 크게 줄어든 것은 수년째 주택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공급을 줄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정부 주도 하에 공급이 많이 늘어난 도시형 생활주택은 3에서 4인 가구의 전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전세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값 급등세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학군 전입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서울 강남권의 국지성 전세난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소폭 상승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전세 시장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단기적으로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아파트 대체제들이 공급도 많기 때문에 국지적인 전세난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극심한 형태의 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게든 크게든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고 내년 초 전세 재계약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이 예상되는 상황.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들은 미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세 German 제작ét 제작ét DC DC